고맙습니다 은혜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봐봐요 봐봐요 아싸 이쁜 내 사랑 보고싶어 갑니다다요 내가 가요 당신과 내 사랑이 되려 길을 멀어도 마음을 상하여 비교운 내 맘을 하다만 추운 내 맘으로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너무 좋은 거 분위기 좋고 좋고 곱고 좋고 나도 천 개나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인생에도 운이 온다 인생에도 운이 온다 내 사랑이 되려 눈치킨게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아우 개 좋은 거 분위기 좋고 좋고 곱고 곱고 좋게 나 좋은 거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봐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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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이쁜 내 사랑 보고싶어 보건봐요 가는 거 가는 거 가요 가요 한 가요 당신만의 사랑이 되려 당신과 내 사랑이 되려 길은 멀어도 마음을 상하여 길은 멀어도 마음은 상하여 비교운 내 맘을 하다만 추운 가요 비교운 내 맘을 하다만 추운 가요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내 좋은 거 분위기 좋고 좋고 공도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사랑이 엄마 와요 옹야옹야 와요 느낌이 와요 와요 내 좋은 거 그림이 엄마 와요 좋구나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여러분 안 나오셨어요? 네! 음해 좋은 거 아 정말 그 우리 여수엑스포 이 기간 중에 팝 페스티벌의 오늘 트로트 부분 누가 제일 먼저 이곳에서 테이프를 끊나가 가장 관심거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설문조사에서 송대관이가 테이프를 끊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의 박수에 힘입어서 앵커는 계속 갑니다 앵커! 박수 감사합니다.